여기있네요. 지선 양 씨 보세요 부나우철 지선 양? 산모들이 언제 다시 병원을 찾을지 몰라서 지하창고에 보관했는데 다행이네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 이 사진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? 홍시서예요. 아이 태어나던 날 아이 아빠가 죽었다고 들었는데요. 아이 아빠가 죽어요? 아이가 태어나던 날 교통사고로 혹시 그 집인가요? 네 맞아요. 아 근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게 맞나? 그 엄마 어디로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? 엄마가 없어져요? 내가 듣기로는 엄마가 없어져서 아이는 아이 고모가 맡았다고 하던데. 아닌가? 아닐 거예요. 혹시 다른 파일은 없을까요? 알겠어요. 뭐 다른 지선 양 씨가 계신가? 친구들 그러면 잠깐만요. 할아버지 할아버지 acy Marcel 나은철 나은철 나은철? 나은이 씨 명의로 된 그 댁 등기관리증 내 손에 있다고요 나은이 나은철 유아은 엄마가 나은이 그럼 유아은 나은철 신태경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오라고 나은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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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9년 9월이시고 77년 9월이시고 나은철 나은철